이번 유형은 지수 방정식의 숫자 계산 유형이 되겠습니다. 지수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지수 방정식을 풀 때는 밑이 같은 경우랑 밑이 다른 경우만 구할 수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것을 읽어보면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지금처럼 밑이 같은 x1과 x2가 주어지면 해당하는 방정식의 근은 x1하고 x2랑 같다라고 풀면 되겠다. 밑이 같으면 두 개를 같다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밑이 다른 경우도 있겠죠. ax1하고 b의 x2. 이러한 방정식의 어떤 근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한쪽의 값은 좀 정확하게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 x 만약에 2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변에 로그라는 것을 씌워서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로그. 로그를 씌울 때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 해당하는 밑이 b잖아요. 그럼 b를 씌워도 되고요. 아니면 똑같은 상용 로그를 씌워도 상관이 없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걸 갑자기 한번 구해볼게요. 봅시다. 2의 x-3승과 3의 x-2 같아지는 x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거 보이죠. x 값이 얼마인지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그에 해당하는 x 값을 구하는 방법은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건데요. 선생님이 밑이 10인 로그를 한번 취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로그 2의 x마3. 여기가 로그 3의 x마2. 그럼 얘가 앞으로 빠져나옵니다. x마3 로그 2. 여기가 x마2가 빠져나오죠. x마2 로그 3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얘를 x를 구하고 싶으니까 x로 묶는 거예요. 점긴다고 생각하고 x로 묶어요. 그러면 x로 묶어주면 얘가 로그 2. 보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가요. 이걸 넘겨서 x로 묶으면 마이너스 x로그 3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이 딱 나오고요. 됐죠? 그 다음에 남는 거 이걸로 오른쪽으로 넘기면 3 로그 2.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 로그 3. 그래서 x는 얘로 나눈. 이런 식으로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 그리고 3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2 로그 4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상용 로그를 취해서 해당하는 x근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이 같을 때는 그냥 우리 지수끼리 같다고 풀면 되고요. 만약에 밑이 닿을 때는 로그를 취해서 해당하는 x근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예시 문제를 같이 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시 문제나 같이 풀어볼게요. 예시 문제는 2014년 구월학평 A형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수방정식 4분의 9의 x승은 3분의 2의 1 더하기 x승의 해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두 개가 밑이 달라요. 하지만 밑을 뭐하게 만들 수 있다? 같게 만들 수가 있다가 뭐 해야겠죠? 즉 4분의 9라는 것은 우리가 3분의 2를 기준으로 하면 3분의 2의 몇 승이 되겠다? 마이너스 2승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4분의 9의 x승은 3분의 2의 마이너스 2x승이 될 거고 얘랑 3분의 2의 1 더하기 x승의 해를 구하라고 봤더니 밑이 같은 x를 구하라는 문제니 우리는 뭐하면 된다? 두 개를 같다고 하면 되겠다. 간단하네요. 됐죠? 그래서 넘어가면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3x가 되니 아 x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도 그래도 여기는 간단한 계산들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밑이 같은 경우에는 지수끼리 같다. 밑이 다를 때는 로그를 취해서 적절하게 해당하는 방정식의 근을 구해주면 나머지 문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